김포시가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포 대군면에 위치한 대구지구에 전기차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지구 지정 전부터 기업 유지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김포시의 경제자유구역 청사진은 어떤 모습인지, 경쟁력을 잇는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포시가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려는 곳이 김포 대군면에 거물대리인데요. 거물대리라면 그동안 공장 밀집지역으로 환경오염 피해로 시끄러웠던 지역이죠. 이곳에 아예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정확한 명칭은 황해경제자유구역 대구지구 ECT입니다. 사업 대상지의 위치를 좀 보면요. 김포시 대군면 거물대리일 때 500만 제곱미터의 공간입니다. 김포 거물대리는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거주지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환경문제가 불거졌던 곳이기도 하죠. 김포시의 계획은 이곳을 아예 전기차 산업 밸리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을 조성을 해서 경제와 환경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의지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대구지구 ECT를 전기차 융복합 특화단지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전기차나 첨단 소재 부품 등 신산업 중심의 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대구지구가 현실화되려면 가장 먼저 정부가 이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구 지정까지는 지금 어떤 절차들이 남아있는 건가요? 네, 일단 김포시가 경제자유구역 추진 계획을 밝힌 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1월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김포시는 지난 9월 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서 경제자유구역 예비지구 신청을 마친 상태입니다. 정부는 오는 12월 말 경제자유구역 예비지구를 선정하고 발표할 예정인데요. 예비지구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끝이 난 건 아니고요. 예비지구로 지정이 되면 김포시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을 현실화하기 위한 세부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때문에 김포시 자체의 용역이나 다른 절차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과정을 모두 거친 후 정부의 본 지구 지정은 오는 2021년쯤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구 지정이 된다고 해도 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무엇보다 기업들의 참여 의지가 중요할 텐데요. 이 전기차 산업 밸리라는 테마가 경쟁력에 도움이 될까요? 네, 뭐 그래서 일단 김포시 역시 지구 지정 전부터 경제자유구역 조성에 투자를 하거나 협력할 기업들을 찾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좀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는 건 지난 9월 초부터인데요. 9월 한 달 동안 경제자유구역 조성에 협력할 국내 건설사 4곳과 국내 금융사 4곳과 함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지난달 정하영 김포시장이 직접 중국 산둥성을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김포시는 중국에서 전기차 관련 국내외 기업 5곳과 업무 협약을 맺고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사들을 좀 보면 전기버스나 전기화물차, 전기배터리 관련 중국 업체들이고요. 국내 물류회사나 전기버스 개발 업체도 함께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포시의 경제자유구역 추진, 경쟁력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미지수입니다. 김포시는 일단 이번 경제자유구역이 추진이 되면 김포시의 산업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리적으로는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포공항 그리고 수도권 제2, 순환구속도로와 인접한 지역이기는 합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향후 남북경제협력에도 좀 용이한 위치가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다만 전기차 산업밸리라는 테마 아래에서 여러 기업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정부가 수도권에 경제자유구역을 내줄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지구 지정까지는 방해물이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포시가 전기차 산업단지를 거물대리에 조성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진전되어질지는 지켜봐야겠네요. 미세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